인간을 조심해라.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니 이거 하나 조심하면 금전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냥 그 금전이 모은 대로 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소띠 금전은 알아볼게요. 소띠? 아 소띠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돌다리도 두둥기면서 넘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생년월일이라고에 따라서는 틀리니까 참고하시고요. 25살 정축생으로 우리 가볼게요. 노력을 해야 뭐든지 승승장부로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해라.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금전이 따르겠죠? 37살 을축생 소띠. 올해 나가는 3대이지만서도 중년에 성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조상님이 많이 도와요. 돕는데 쓰는 순수미를 조금 줄여라. 그 다음에 쓸데없이 배포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하고 싶고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개축생. 49살로 갈게요. 새로운 터전. 내가 이사가는데 새로운 터전에서 뭔가 뻥튀기튀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있어요. 먼저 정리를 해야지만 모든 것이 된다.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없으나 내가 인내한 결실을 얻을 때다. 아홉수도 아홉수 나름이시니까 저 왕꽃선녀는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네요. 새로운 터전 인간을 조심해라.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니 이거 하나 조심하면 금전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냥 그 금전이 모은 대로 있다. 68화 신축생 소띠로 갈게요. 한갑에 성주인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갑잔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하셨고요. 몇 국 대신 6국을 드시라고 했어요. 그만큼 안 좋으니까 재테크 역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많이 벌릴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 학장은 금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티 분들 올해 나가는 삶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왕꽃선녀가 이거 하나만 할게요.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생년월일을 적어서 생년월일을 적게 되면 어디다 적냐? 저는 앙꽃선녀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란 부적종이나 노란색 도아지 같은 데다가 돌멩이 3개를 주는 거야.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 3개를 주워오셔서 삼각형 모양으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본인이 입었던 속옷. 본인이 입던 속옷에 이렇게 해서 장롱에 두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거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돌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둬라. 그것도 이렇게 노란색 도아지나 노란 종이에 싸서 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둬라. 근데 어디다? 속옷. 자기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속옷에 그리고 그거를 장롱에 넣어라. 1년 동안.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금전이 그냥 그대로 있고요. 금전의 운은 물론 나의 운도 있지만 소띠 역시 조상이에요. 그죠? 조상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